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제가 준비한 2023학년도 개념완성 패키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커리큘럼 안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건지 역시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고 있는 저의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개념완성 강좌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먼저 선보여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등개념서와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 세 번째는 고난도엔제, EBS엔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지역 OX천재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념완성 패키지입니다. 생명과학 하면 어느새 아이들이 개념완성을 공부할 때부터 성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기본적으로 개념완성을 공부할 때 개념을 공부함과 동시에 기출문제도 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짜질구레한 지역적인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완성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킬러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개념완성을 공부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학생들의 그 모든 소망을 제 이 패키지와 제 개념완성 안에 다 담아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 들어있던 예를 들어서 고등개념서, 기출문제집, 고란도엔재, EBS엔재 안에 들어있는 총 문항수가 1150재가 되고요. 옆에 보이는 OX문항이라고 얘기하는 OX천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루트로 쉬운 문제에서부터 기출문제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 마지막 EBS문제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강좌 안에서 다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수업은요. 당연히 첫 번째 고등개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등개념서. 작년의 책과 완전히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학생들 중에 선생님을 만나는 노베이스 학생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학의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교과서에 들어있던 잘 서술되어 있는 서술 형식의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등개념서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서술식으로 잘 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고등개념서 안에는 유전 파트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간단하게 짧은 문구로 정리되어 있는 압축식의 개념책이 아니라 프랩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서술 형식, 마치 소설을 접하듯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걸 염색체라고 얘기하고 염색사라고 얘기하며 이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줄글 형태의 개념이 잘 포함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학생들마다 각양각색으로 자기의 교과서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중점적인 내용들만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각 교과서마다 반드시 들어있으나 그 구석구석의 배열이 좀 달라서 중요도가 달라 보이는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교과서,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이 교과서 8종 안에 들어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자료들을 선생님이 8종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꼭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두 다 집어넣었고요. 자, 선생님 고등개념서 안에는 노베이스 학생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수능을 접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쉬운 내용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개념을 공부한 결과 가장 이제 최신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집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서운데 그러면 그 사전에 요즘 트렌드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걸까? 라고 얘기해서 최신의 수능 트렌드, 즉 기출문제에 대한 트렌드와 함께 그림이 올려져 있으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선생님의 문제풀이가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1번, 무엇을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러하고 2번, 그 다음 전개되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자, 이 문제에 맞추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동그라미 3번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고등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등개념서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시간 선생님이 판서를 정말 예쁘게 잘 써주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이, 어 선생님 이번에는 서브노트가 어디 있나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브노트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러면 책의 권수가 지금 제가 가장, 가장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인데 여기다가 서브노트까지 넣고, 또 뭐도 넣고 하면 아, 여러분들이 책의 분량도 너무 크겠더라고요. 그러면 서브노트는 선생님의 수업을 하면 서브노트는 수업 바로 옆에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쌤 수업을 그대로 자기만의 노트를 구성하면서 필기를 적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박지영 선생님이 그 판서로 그리고 판서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쁜 판서를 아, 선생님이 제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이 강의를 선택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대로 쓰여져 있는 저의 PDF 파일로 강의 옆에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한 학생들은 충분히 저의 서브노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집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서 자, 기출문제집과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등개념선은요. 12월 말부터 개강하는 현장 강의에 맞춰서 주차별로 정확하게 강의가 올라갑니다. 매주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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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올라가면서 3월 말, 3월 말에서 만약 조금 더 보충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면 4월 초 그 안에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매주 하다 주차별로 강의가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기출문제집은요.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면서 학생들마다 속도감이 좀 달라요. 초반에 빨리 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는 거죠.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공부하면서 흥분의 전도까지 공부를 하면서 아, 나 지금 이 문제 좀 이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나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바로 곧장 기출문제를 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의 그 주제를 파고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난이도가 점점점점점점 높아지면 점점점점 높아지는 대로 이렇게 쭉 달리면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한 파트로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라 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아직까지 초반이니까 3월하고 4월 교육청만 풀어봐야지 그러면 매년마다 있는 3월하고 4월 교육청만 초반에 먼저 풀어보는 아이들도 있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속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집은요. 지금 12월 말 개강 즉 이 강좌가 완벽하게 개강되어 있을 때 해설 강의가 완강되어 있는 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3, 4, 6, 7, 9, 10, 11 이라고 얘기하는 각 연도마다 있는 7개의 모의고사가 4개년에 걸쳤으니까 28개의 강의가 이미 올려져 있는 상태로 개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청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고등 개념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빨리빨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속도감 있게 이미 강의를 같이 해설 강의는 다 업로드 된 채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은 1번하고 2번입니다. 고등 개념서와 기출문제 박재영 선생님은 이 개념 완성 강좌 안에서 어떤 것을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고등 개념서와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두 개를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킬러 파트의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현장에서 특히나 현장에서 만났던 학생들은 상반기 때 공부할 때 제가 애들 중에 정말 무섭게 무섭게 몰입감 있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애들이 지금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회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회독은 당연히 딱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도전하는 의욕이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책이 바로 고난도 엔제 고난도 엔제라고 얘기한다면 95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주제는 이러합니다. 흥불의 전도 그리고 근육, 세포 주기,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흥불의 전도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흥불의 전도 문제가 이 고난도 엔제 안에 스무 문제가 들어있고요. 이 스무 문제 안에 처음부터 으악 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마지막 20번까지 들어가는 이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흥불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거의 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소위 말하는 9월 평가원 문제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럴 정도의 문제가 맨 마지막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엔제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도 선생님은 스타터라고 불렀어요. 고난도 엔제의 심화 파트로 들어간다면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아주 강력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한다 치면 고난도 엔제의 스타터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난이도를 제시하면서 이제 고난도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묘미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마치 약간 단계를 깨부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수능 특강을 수능 특강 안에 흥분의 전도 문제가 몇 문제에 들어 있을까요? 흥분의 전도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 흥분의 전도 문제 안에 흥분의 전도 속도 구하는 문제 중에서도 의미 있게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거 좀 풀만하다 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많아 봤자 수능 특강 안에 다섯 문제도 되지 않아요. 다섯 문제도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완성 안에 들어 있던 그 문제, 흥분의 전도 문제 다섯 문제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어렵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다섯 문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1년에 있었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만나는 흥분의 전도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만난다 치면 EBS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열 문제인데 고난도 엔제 스타터라고 얘기하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가 스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초반에는 문제는 쉽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두 권의 책을 풀어볼 만큼의 효과가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 고난도 엔제도 강의가 있나요? 맞아요. 강의가 있죠. 지금 선생님이 최대의 시점, 최대로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시점 됐을 때는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4월인데 분명히 학생들이 3월 정도 되며 고난도 엔제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안에 이와 같은 고난도 엔제의 문제풀이가 완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나는 고등 개념서로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서 기출 문제를 적어도 1월하고 2월에 완료를 하겠다.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3월. 자, 이때까지 완료를 하면서 완료함과 동시에 고난도 엔제를 시작하며 선생님이 수업을 같이 고난도 엔제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이제 쑥하고 같이 입문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EBS 엔제. EBS 엔제는요. 선생님은요. EBS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봐왔던 EBS를 분석을 하면은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물어볼 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생각보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에 6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유전 문제가 그대로 우리가 출제될까요? 6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우리의 수능에 출제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주제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의 개념이 달라지진 않죠.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뀌는 부분은 물어보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물어보는 트렌드가 그래프로 물어본다던가 그래프에서 표로 바뀐다던가 표가 사라지면서 이 표의 양식도 OX가 된다던가 아니면 물음표가 된다던가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비어져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물어보는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 트렌드 바뀌는 주도하는 내용이 바로 EBS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2023학년도를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수능특강도 풀 거고 수능완성도 풀겠죠. 선생님이 역시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도 다른 강좌에서 EBS 시리즈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핵심적인 중요했던 트렌드를 짚어주게 될 건데 우리 올해의 EBS만 분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마지막 흐름에서 마지막 그냥 결론 퉁 이렇게 잘라서 만나는 거다 보니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책이 바로 EBS 엔제 시리즈입니다. EBS 엔제는요. 미리 만나는 EBS 소위 말해서 2019학년도에 있었던 EBS 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작년에 있었던 2022학년도 EBS 문제 중에서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그 수없이 많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별한 문제를 특히나 개정에 맞추고 우리 2023학년도 수능에 딱 맞춰진 문제만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모두 다 자체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상태고요. 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EBS 문항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지역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묻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EBS 모의고사 형식으로 즉 소위 말해서 EBS 문제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모의고사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모의고사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서 EBS 엔제 가지고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EBS 엔제 안에 들어있는 모의고사 형식 즉 어떤 시험을 앞두고 예를 들어 3월 학평 시험을 앞두고 4월 학평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물론 모의고사 주변에서 많은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도 쏟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라도 이와 같은 EBS 엔제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게끔 이 모의고사 형식이라는 얘기는 각 문항별로 모두가 모의고사에 맞춰서 배열되어 있는 문항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난이도 조절 딱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EBS 엔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시험이 있죠. 3월 학평, 4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이런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고 싶을 때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책 안에서 EBS의 전체적인 흐름도 만나고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기출문제 말고도 그 다음으로 지금 최신의 경향성에 맞춘 그런 트렌드까지 내가 지금 잘 겸비했는가 라고 하는 걸 EBS 엔제를 통해서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될 거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책은 세상의 모든 지역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험을 앞두고 하셔도 되고 개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1단원 끝났을 때 1단원에 있는 OX를 통해서 촘촘하게 개념 체크. 2단원, 3단원, 4단원. 단원별로 OX가 있기도 하고 전 단원이 흩어 뿌려져 있는 이와 같은 OX가 있는데 이 OX가 딱 50문항씩 잘라져 있어요. 50문항.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50문항당 3분입니다. 스탑워치 딱 눌러놓고요. 타이머 딱 3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분 동안 다다다다다다 OX, OX를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초반에는 3분을 넘기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좀 느리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 저는요. 원래부터 조금 읽는데 느리게 읽어요. 우리의 시험은 무섭지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시간 안에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우리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잘 풀어내는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긴장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연습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OX문제, 50문제를 3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슬로건이에요. 지금 우리 개념완성까지는 버겁습니다. 개념완성까지는 버겁지만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딱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함께했던 수험생, 함께했던 아이들은 비유전 10분 비유전을 10분 안에 푼다고요? 비유전 10분, 유전 20분 비유전 10분 안에 깔끔하게 연례 문제를 끌어내고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를 체크해가면서 20분 동안에 유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게 선생님과 함께했던 아이들이 수능의 만점을, 수능의 1등급을 받는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단계로 OX문제, OX전제 문제를 50문제 3분 안에 푸는 거 여기서부터 첫 걸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전체에 총 하나, 둘, 셋, 네 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1150문제와 OX문제의 1000문제를 완성하면은요 압도적인 우리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요? 압도적인 우리 1등급에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 커리를 잘 따라와 준다면 믿고 따라와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눈부신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2학년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확인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22학년도 수능 문제의 유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포 주기 문제 정답률 37%였고요 자 사람의 유전 문제 정답률 23% 돌연변이 문제 25% 가계도 문제 21%였습니다. 이런 정답률이 언제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정답률이죠. 이게 바로 유전이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유전을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 개념 강의를 딱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아 내가 올해는 미친 듯이 유전을 할 거야. 맞아요. 미친 듯이 유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계도 시리즈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요청으로 사람의 유전 또는 다인자에 관련된 시리즈까지 새롭게 만들 생각일 정도로 우리 올해의 유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달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비유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비유전 문제 호르몬 혈당 문제 정답률 61% 근육 문제 56% 흥분의 전도 58% 자 호르몬 파트 체온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정답률 49%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우리의 유전 문제 22학년도 22학년도 기준이에요. 유전 문제는 15점이었고 비유전은 35점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가계도 3점 돌연변이 2점 사람의 유전 3점 이렇게 킬러파트 유전 문제 세 문제 합쳐진 문제는 총 8점입니다. 우리 완전히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서 선생님 제가요. 진짜 유전이 완전 유전이 완전 다 날아갔다고 진짜 유전이 너무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래서 틀리고 틀리고 틀렸다 칩시다. 우리 그랬다고 쳐요. 몇 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계도 돌연변이 사람의 유전만 틀렸다면 우린 몇 점이어야 될까요? 42점이죠. 42점이에요. 42점. 올해의 42점은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1등급입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유전 진짜 올해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아예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비유전 아유 비유전 박지양 비유전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이런 비유전에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포주기 세포주기에서의 세 문제 그 세 문제를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요 기본기부터 탄탄한 아이가 그 시험이 어려웠든 그 시험이 쉬웠든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도 그래서 아무도 맞출 수 없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험에서도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전제라면 1등급이었을 것이고 이 시험보다 진짜 쉽다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실력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해서 가계도도 맞추고 그다음에 돌연변이도 맞추고 이런 상황이 되면 등급컷도 올라갈 것이고 자기의 점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능은 전략적인 싸움이어야 돼요. 전략적인 싸움에서 첫 번째 유전 중요합니다. 저 역시나 올해 유전을 위해서 고난도 엔제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시리즈가 보충적으로 다 놓여져 있어요. 그것도 그건데 개념의 시작은요. 개념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념 소위 말하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 모든 단원이 꼼꼼해야지만이 안정적인 점수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저의 올해 슬러건은 이래요. 유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유전도 여러분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비유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잡아주고 또 두 번째 유전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힘든 부분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용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장 난이도 높은 곳까지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이 어려운 유전을 안정적인 점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등급 수능의 만점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023학년도 개념 완성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생명과학 강사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